2차 선별작업이 끝난 재첩은 또다시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헌뜻 웬만한 작업은 끝나 보이는데 또 무슨 작업이 남은 걸까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된 3차 선별작업장 이곳에선 선별기계가 동원된다 껍질하고 안낭이하고 훌륭하고 단정기도 빼고 자연적으로 껍질만 남은 재첩과 아직은 덜 자란 재첩들을 걸러내는 3차 선별작업 작업자들은 상품 가치가 있는 재첩들만 자료에 담는다 자료 안에 얼추 30kg 정도 선별작업을 마친 재첩의 양이 적지 않다 칠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제집 가공원이요? 아기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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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아기암 아기암 아기암